올 상반기 국내 보급된 성서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성경 보급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해외 성서 수출은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박성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73만 5천여 부에 비해 절반의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서 보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성경과 찬송가를 합분해서 제작하는 상황에서 찬송가 제작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성서 보급이 감소한 요인은 저작권 문제로 찬송가를 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성경 보급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디지털 매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도 인쇄 성경 수요가 줄어든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올 상반기 국내 성경 보급은 줄었으나 해외 성서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 공예는 올 상반기 89개 나라의 131개 언어로 모두 292만 7천여 부의 성서를 제작해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성서 수출이 전년보다 22만여 부가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11만 2천여 부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서 공예는 특히 해외 성서 수출을 시작한 이래 올 상반기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서 공예는 세계성서운동을 돕기 위해 세계성서공예연합회에 해마다 100만불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아프리카, 세네갈 등 총 14개의 성서 공예에 미화 36만불의 성서를 제작해 기증해 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이스라엘